오 여기는 어디야 또? 캘리포니아! 태평양을 건너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신 건가? 그래 맨날 주방에 갇혀서 요리만 하잖아 콧바람도 한번 쐬야지 좋은 인연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연사로 참석을 합니다 우와! 진짜? 나도 왜? 나는?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와! 스탠포드 대학교 가면 세계에 정말 유명한 명문대잖아요 대통령들이 이렇게 스티븐 잡스와 진짜 명문대다 학회에 이번에 새프루 초청을 받았어요 새프루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엑스트라인 셰프라고 적혀있어요 셰프요? 오! 셰프로 초청을 받았어요 요리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26년 동안 배우를 하고 있는데 셰프라고 적혀있어요 우와! 뭐야! 아! 우와! 와! 이렇게 케이프들을 세계로 가는 한국 음식이라는 학회에서 제가 강연자로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케이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대박이다 기사에서 봤어요 이거 맞아요 기사에서 봤어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우글에서 가장 음식 분야에서 검색을 1위 차지한 것도 비빔밥이었고 비빔밥! 비빔밥 1등이네? 우와! 붕어빵을 먹기 위해 줄을 선다든지 고추장 레시피도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었고 캠퍼드대학교 학생들이 류수영 씨를 알고 편스토랑을 알아요 왜? 그 너튜브에 나오는 편스토랑 그걸 다 봐가지고 진짜? 우리를 알아? 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잖아 한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류수영 셰프님은 정말 유학생들의 바이블입니다 이야! 해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개 후에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수업을 가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사실 오기 전에 그 두부김치 어제 방영했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그걸 보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해준 게 꿀새우 피자를 제일 많이 해줬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등어 무조림도 했어요? 무한신뢰 네 만드셨던 요리 중에 외국인이 먹고 너무 맛있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진짜? 희비브라더 아, 대박이다 이야! 드디어! 너무 기대된다 우리 와 오케이 학교가 진짜 굉장히 넓어요 한 9만에요 우리나라 아 오늘 학회의 포스터입니다 어디 있어요? 오! 멋있다 와 너무 좀 떨려서 지금 몸만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카메라를 까먹었어요 들고 있다는 걸 여기에요? 와 저희가 강연하는 장소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와, 공간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좌석이 많아? 준비 3달 전부터 하고 있었죠 조금씩 준비했고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아,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학회 가는 거 다 이메일로 정리하고 줌 회의해서 안건 정리하고 질문 정리하고 디테일 잡고 와, 준비하는 거 봐 스피치를 영어로 준비하니까 영어요? 와, 정말 좀 정신이 없어요 미치지 어머 와 전날까지 고쳤어요 이게 영어 표현이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니까 야 오, 야 한국말로 해도 힘든데 호텔 가서 계속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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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해내는 남자 이 열정이 와 와, 대박이다 사전 리허설까지 한국말로 준비해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오, 멋있다 To speak in front of you all 마이크 필요 없어 마이크 필요 없어 My name is 리우수영 I'm actor You know That's why I can speak without mic system Because Because At that time My schedule was so packed The two shows Most Koreans have to do their 아이고 아이고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도 막상 오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자신만 말했나?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면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죠 야, 그래도 요리하랴 이거 준비하랴 정말 힘들었겠다 어머, 어머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t's the party time It's party time It's party time 아니, 너무 영어에 푹 빠진 거 아닙니까? It's party time 간단한 거 다 영어로 하는 그런 Let's go It's party time It's party time So make it as tasty as possible So make it as tasty as possible We can ask them as possible It's party time And what we do is It's party time In deciding to focus my remarks today On the experiences So make it as possible It's party time And the food time It's party time It's party time It's party time It's party time 이제 두 번째 speaker, 류슈영. 이제 나온다, 나온다. 이 영화에서 한국에서의 acting career을 시작했을 때 20년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40 영화 시리즈와 영화에 출연했을 때 이 영화에서 퀴즈영을 취득했을 때 TV의 식사에서 본 restaurant에 출연했을 때 TV에서 TV에서의 유튜브 레시피를 조혜 씨가 어마어마하잖아. 아 멋있다. 드디어. 아주 긴장돼. 스탠포드 대학교. 저 표정 봐. 파이팅. 내가 다 떨려. 사진 되는 거 봐서 보다. 아이돌인데? 역시. 오 메이트 카메라가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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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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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남선생이란 것도 아니야. 어남. 이 이름도 사실 펜프랑에서 그렇죠. 어남선생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고. 맞아요. 저거. 이 이름도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우리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부액이 5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저거. 290 home cooked recipes. 진짜 망했다. I was especially eager to target men who weren't comparable cooking. Nowadays, being able to cook well is essential even for men. Men should know how to cook to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avoid. You know. 여기서도 똑같이. 남편들도. 저기서부터 굉장히 여성분들이 열광해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좋은데요. 배우고 싶은데요. 완전히 추워졌어요 지금. 한국 음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традицион적으로. 쏟아주고 있어요. 저는 한국 음식임을 유지하는 건 장모나 소스모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모나 요방색을 음식에 잘 반영한 건 한국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중에 하얀색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식사는 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이란 건 서로 전해주고 또 전해받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내 것이야 하고 너무 지키고만 있으면 음식은 발전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Let's keep cooking. Thank you. 기립박스가 나오겠습니다. 멋있다. 진짜 프로젝트에 공부 열심히 하잖아. 이런 데서 실력 나오는 거지. 이제 사인회까지 열리고요. 한국 음식이 워낙 유명해지고 맛있다시피 미국 모든 마트에 고치장에 들어가고. 이제 뭐 지금이 시작입니다. 샌프란시스 클래스 시작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 다음날. 어 뭐 뭐 하시지? 어 뭐 하시려고 하세요. 뭐예요 뭐예요? 스탠포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식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What is this name? We're a foreigner called this rice cake. It's not this is not cake. No. This is duck. Together. One two three. Duck. 오케이. 떡이 들어가는 요리? 그러니까요. 어떤 음식이려나 궁금하네. 일단 닭고기 들어가네요. 어 치킨. I prepare dishes. For everyone. adult and kids. 그래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민 진짜 많이 됐겠다. 잡채를 쉽게 원팬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 놨다가 너무 단순해 됐고. 고기만 놓은 요리 하나 했다가 이것도 좀 어려워 됐고. 아무 메뉴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10개를 넣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한식을 만들어보고. 어 한식이 맛있네. 그리고 쉽네. 한식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한국 가면 떠오르는 거. 떡볶이. 코리안 치킨. 두 개를 묶어봤어요. 치킨 떡볶이 만들어보려고. 아 치킨. 치킨. 닭다리. 왜왜왜. 왜왜. 왜왜. 아. 닭다리가 이만해. 닭다리가 너무 커. 아 미국은. 여기는 없구나. 다른 마트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찾는 게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프랑스 끝나자마자 마트부터 갔어요. 어 있다 있다. 다행이다. 다행히 있었어요. 드라마 했으니까. 봄이거든요 봄. 끝이 아니야. 에스피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시가 들어가는데. 피곤해. 야 이거 큰일 났네. 수정은 아니구나. 머리가 아파요. 스크립을 계속 고치느라 그게 머리가 아파요. 해는 왜 안 뜨는 것이냐. 어 떴다. 뮤비 회가 떴다. 밤샜구나 밤샜어. 계속 밤샜어요 저는. 사인지 메뉴를 적었어요. 사인지. 아 대박 대박. 호텔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야 준비 많이 하셨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저거. 아 맛있나 봐. 아 현ín mild이 진짜. 와. 저거 싫어할 수가 없죠. 음. 또 Очень 감사드리지. 진짜 맛있네 봐 저거 되게 좋아했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떡의 식감하고 쫄득한 식감하고 매콤한 치킨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줄어들었어 지금 없어 없어 완판됐습니다 이건 치킨 떡볶이 미국에서 스탠드포트 아주 맛있어